자 여러분! 나왔어? 뭐? 나왔어. 뭐가 나왔어? 백현이 형. 야 뮤비는? 뮤비 나왔어? 불러주시네요. 아니 여기서 뭐하냐? 의자를 이렇게 두고. 명곡이죠. 명곡이죠? 이것도 명곡이죠. 네 아 이 노래는 그냥 제목이 설명 그 자체예요. 밤에 비 올 때. 집에서. 막 들으면. 우와. 아 너무 좋습니다. 한 소절 불러주면 안될까요? 우리 해찬이. 해찬이. Let's get it. 혹시 가능할까요? 5, 6, 7, 8. 야 어머니 밤 비 밤. 배. 오. 오. 오.